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 꿀모닝 뷰를 진행하고 있는 교보증권영업부의 박병창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일요일 현재 시간 8시 40분 정도 되고요. 저녁입니다. 8월 9일서부터 13일까지 8월의 둘째 주 주간시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불안한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주합니다. 미국 시장도 견주한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서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 다른 섹터의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환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역차별을 대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현상은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한 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에는 일단 빅이벤트가 있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사실 어찌 된다라고 딱 결정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은 주봉으로 볼 때, 지금 차탄 보세요. 양봉, 그 다음에 은봉, 그 다음에 양봉, 도지형, 작은 양봉, 1.1% 상승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을 좀 했었죠. 금요일 날 약간 하락이었고요. 0.4%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전수산업지수는 0.78%로, 그리고 역사절 신고지수 주봉상으로 정신을 했고요. S&P 500 0.94% 상승, 주봉으로 역사절 신고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다우가 또 더 많이 올랐죠. 다우는 나스닥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고지수를 경신한 건 있는데, 이유는 고용보고서 나왔죠. 양호한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어디다 적어놨나? 7월 비농업 고용자 수 94만 3천명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00만명이 가까운 고용보고서의 아주 양호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와 관련된 쪽이 상승을 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주업, 빅테크들이 차익매모를 맞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10년만기 국제수익률 때문에 우려, 또는 테이퍼링 때문에 우려, 또는 미 행정부의 국채만기 그런 것 때문에 우려, 국채만기가 아니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한도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별 문제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심리적인 약화 요율이 좀 있었지만요. 시장 흐름은 굉장히 견주하고 그리고 강세의 모습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인 코스피가 7월 한 달 동안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뿐이었고요. 이런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심리가 있고,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 혼조 이런 것은 투자심리를 약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 유동성에 대한 믿음, 이것이 상당히 견주하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뭐라고 변할까요? 그 믿음은 조금씩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닥치지 않았던 거죠.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한 대 딱 얻어 터지면 아프네. 이런 적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대 맞기 전에는 가보는 거죠, 시장이. 그런 심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 고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거지. 그냥 시장이 견주하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시장이 초강세의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 또 안 된다. 그 정도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 비교적 흠포로 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 코스피지수의 일봉이지 않습니까? 코스피지수의 일봉상 보면 지난 월요일날 0.65% 오르고 다음날 0.44%, 그 다음날 큰양봉 1.34%, 그 다음에 은봉, 은봉, 이렇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 이거랑 똑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움직였죠? 얘는 지수이고, 얘는 개별 정보니까 이게 폭이 더 큰 거고요. 완전히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이거랑 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보면 매수 한날, 그리고 매도 한날 빠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거래에 보셔더라도 지난 8월 2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순 매수하고 개인들이 3조 순 매도, 기관들이 1조 4천억 순 매수했는데요. 기관들이 1조 4천억 순 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2조 순 매수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거래를 보면요. 다시 외국인들 거래를 보면, 8월 2일 날 보면 940억의 금액이니까 매도 해냈다가 그 다음 6,200억, 그 다음 5,200억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틀간에 이렇게 급등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팔았어요. 그래서 밀린 겁니다. 판 건 많이 안 팔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을 우리가 참을 짚고 넘어가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틀 동안에 1조 1천억 순 매수한, 이거 지나고 나서 8월 5일과 6일 동안에 거의 많은 유튜브를 보면, 또는 거의 많은 증권 TV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기환, 외국인들의 기환, 반도체의 이제부터 상승, 물음표, 외국인들 이제 돌아왔나, 물음표, 이러거든요. 물음표를 쓴 거는 뭐냐면, 잘 모르겠으니까 물음표를 쓰는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음표 친 거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거예요. 반도체의 기환, 외국인들의 기환, 이제 바닥 짚고, 랠리 이렇게 쓰는 데는 그냥 질러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린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직접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금융기관들이 1조 4천억 매수했는데 금융투자 2조 매수했고요. 6천억을 기관들은 팔았다는 거예요. 6천억은. 그러면 특히 연기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연기금을 보면,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얘네들은요. 사업펀드 좀 샀다가 팔았고, 거래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만 거래를 했어.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즉 국내 시장을 산 거구나.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조종을 많이 보였고, 또 해외 시장도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총수 관련 이벤트가 있으니, 거기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제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반대쪽의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비난할 것이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뚜껑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해보자. 그러면 의견도 없이 그건 누가 얘기 못하냐라고 비난할 것이에요. 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댓글에 비난한다, 사람들의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주장을 갖고 있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잘잘못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아마 발표가 좀 될 것 같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모르는 쪽으로 지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이벤트가 총수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시장 친화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일단 되면 확실하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투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지금 여의도에서는 분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분사 얘기를 그런데 시설 투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솔솔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이트렌드 구독자 대상으로 국내 주식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번호 기준 교보증권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에 한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교보증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께는 교보문고 2교환권 1만원권을 지급해드리고 신용금리 연 2.9%를 적용합니다. 입금, 입고 금액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 혜택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및 참여 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이벤트로는 첫번째, 77번째, 100번째, 770번째, 777번째 천번째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드릴 예정이니 빠른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벤트 혜택 외에 계좌 개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고객에게는 실전 투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보증권 빅트렌드만의 특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증권사 및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생성된 정보 중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정보만을 엄선하여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탐방 자료, 스판시와 Q&A 등 실전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방송의 아랫부분 댓글창에서 링크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계좌 개설 및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디지털화폐 사업 이런거나 그리고 이거 바이오 바운드리 구초 이거 다 삼성에서 하는 일이에요. 바운드바운드 구초 이거 삼성 아니고 어떻게 삼성바이오로 오직수가 있는데 SK가 물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얘들이 많이 떴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모더나 백신을 삼성바이오에서 만들 거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에 비아냥거리는 뉴스들이 그런 게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부에서 아예 광고를 해주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 바이오 바운드를 하든 아니면 디지털화폐 사업을 하든 아니면 DDR 바이오 세대 교체가 있는 삼성이 하든 뭐든 간에 뭐든지 어떻든 발표를 할 거라는 거죠. 뭘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시장 친화적으로 되었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기 이벤트로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그 이후에 나중에 실적 갖고 3분기에 4분기에 다시 9만원 10만원 갈지언정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은 단기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단기 이벤트인데요. 얘가 아닌 그 후방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까 삼성바이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DDR5 관련해서 삼성 관련 반도체 중에서 우리 항상 보는 게 티크윙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DDR5에서요. 일단 기판에서는 침탱 침탱을 제일 거론을 많이 했죠. 하나하나 차트 보겠습니다. 이미 급등을 좀 하고 있죠.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요. 삼성전자의 이슈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오르겠지 그러면서 자꾸 삼성전자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게 시장 친화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단기적일 게 아니고 길게 갈 것이다. 저는 보는 겁니다. 이번 만일 이게 정말 이슈가 돼서 하반기에 계속 이슈가 된다. 하반기에 내내 갈 곳은 얘네들이 거라는 거예요. 심태.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가 있죠. 기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리아 서키트요. 그 다음에 TLB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왔죠. 해성 TS 고급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뒤펀의 대표적인 대덕전자 이렇게 쉬었던 것들은 양복 내면서 하나씩 움직이겠죠. 인덕터에는 삼성전기가 있고요. 대형주에는 뭐 이런 걸 해야겠죠. 아비코전자 그리고 소켓은 TSE였죠. TSE TSE 요거요. 정말 많이 올랐네요. 7만원까지 왔네요. 10만원까지 진짜 10배 왔네요. 10배 예를 들면 TS가 있고 그 다음에 ISC가 있죠. 소켓에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ISC 그런 게 비슷한 쪽에 있는데 걔가 10배 왔다. 그럼 이제는 자리가 또 있겠네요. 이렇게 보기에도 후공조에선 대표적인 게 유닛테스트를 많이 얘기하죠. 유닛테스트 그리고 엑시콘 그리고 테크윙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선별을 하고 차트대로 거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이 중에 뭘 꼭 골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차트대로 얘들을 가지고 거래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황리에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차트가 똑같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다시 출발할게요. 우리나라 지수 일봉이 삼성전자와 차트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빠지면 얘가 빠지고 이러겠네요. 그런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겠지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 기대잖아요. 기대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되어서 여기서 떴다. 위로 그럼 위로 막 치고 올라갈 거냐? 위로 이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갔다가 매물 맞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 불러드린 그런 종목들은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 왜요? 얘는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지만 여기서 분명히 언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DDR5 연결던 증설 공장 분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많이 빠지겠나? 아니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냥 여기 있겠죠. 그냥 여기 8만 원에 있겠죠. 그런데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요. 걔들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성장 쪽이 성장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걔들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에 살짝 내려온다 하더라도 걔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판단해 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9,3천 명이나 증가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은 11일 날 CPI가 발표되고요. 12일 날 PPI가 발표되고요. 중국은 9일 날 PPI와 CPI 발표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가 상승 지난번에 PMI가 예상보다 안 좋았죠. 그래서 중국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도매물가는 조금씩 PPI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생산자 물가는요. CPI는 약간 떨어지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 연준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CPI 이번에 7월 CPI를 와이어로 5.3%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5.4% 였고요. 코어 CPI는 4.5%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가 얼마라고요? 2%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 코어가 4.5%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고용이 안정화됐어. 테이프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8월 말에 잭슨홀미팅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워딩을 보면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정당성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월에 FLC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10월이나 11월에 한다. 사실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10월부터 한다. 요즘은 거기까지 조금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머지 마켓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충격 없이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는 그게 예를 들어서 1200억 달러씩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채권을 매입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100억 달러씩 매월 줄인다. 그러면 1년 거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200억 달러씩 줄이는 방향도 있고 100억 달러 줄이는 것도 있고 50억 달러씩 줄일 수 있고 이렇지 않아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간은 어차피 설정이 되어 있다면 물량 조정 그리고 어디부터 유동성을 보강하는 걸 멈출 것인가 지금 MBS 얘기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정황상으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 9월에 연준 FNC 회의에서 시나리오 일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빠르면 10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한다. 10월에 진행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1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곧바로 급격하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알려져 왔어요. 언제부터요? 지난 본분통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10년 만기 옥재수익이 올라가고 텐터럼이 있다가 또 다시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 계속 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러다가 막상한다 얻어 맞으면 생각보다 아프네 그러면 휘청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머징 국가의 지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야 고용지표 좋고 물가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시장의 유동성을 주었던 것을 줄여나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시장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세네 펀치를 맞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가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플 것이다 아플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시장이 내가 맞았다면 그것을 내가 참을만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냐 맞아봤더니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 이 차이일 뿐이지 아픈 건 분명히 맞고 똑같은 강도로 펀치를 때려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 안 아프게 체력이 강한 사람은 얼마 안 아프게 느껴지겠죠 똑같이 이머징 국가에서 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어떤 국가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는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약 국가들이 얼마나 버텨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 고용지표와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물가가 높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테이프 런 얘기가 다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고 차익실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매물 나오면서 밀렸다가 올랐다 지금 몇 주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밀리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밀리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특별히 결정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방향 잡으면 언제 방향 잡을 거냐 재수놀 미팅 밑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재수놀 미팅 끝나고 나서 그래야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미국의 시장은요 우리나라처럼요 화들짝 놀래서 또는 기대에 의해서 아니면 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어떤 심리에 의해서 또는 음모론에 의해서 막 시장이 확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금 주최 움직이는 규모의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의 움직임은요 확인해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게 거래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거든요 실제로 테이퍼링 테이퍼링 해야겠다 가이드라인 일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아 이제 하는구나 그런 거지 테이퍼링 할 거야 테이퍼링 할 거라서 미리 팔아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직까지 이번 주에 결정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견주한 모습을 나타내야 돼 착실한 매물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그룹 경영진 이슈에 의한 역량이 있고 하나는 8월 12일 날 MSCI 전기 리밸런싱이 있다고 했습니다 리밸런싱의 결과에 의한 수급은 실제로는 8월 31일 날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미리 발표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마지막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전에 추종 매물들 추종하는 펀드들은 전부 다 미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틸리티 SKT나 KT인지나 유틸리티 쪽은 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하고 몇 개 종목은 들어오지 않겠냐 이번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이거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제가 2주 전부터 저도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종목을 뉴스도 불러드리면서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SK바이오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이런 거 보다 그리고 편입 예상정보 SK텔레콤 2주 전에 주간시황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날짜가 다가옴으로써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 삼성그룹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자 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 지수는 그거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장 움직일 계획이 높냐면요 삼성전자가 확 오르면 확 오르면 그러면 이제 IT 애들이 같이 딱 오르면서 나머지는 좀 주춤하면서 반짝 올랐다가 걔들이 좀 멈추면서 다른 게 오르고 이런 순서로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결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삼성그룹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밀린다 밀린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같이 움직였던 반도체의 수도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네는 밀렸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얘네가 밀리면서 크게 밀리냐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갈 때도 반짝했다가 멈췄다가 대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하고 따지느냐 이거를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강하면서 올라간 상태 삼성전자가 원하는 쪽으로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멈춰 있더라도 그 후방에 있는 소부장에 있는 반도체와 IT에 전반적으로 얘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올라간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걔들이 좋을 것이라는 것에 반대로 막 빠지면서 나쁠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쟤네 중립으로 가고 중립으로 가고 다른 섹터로 돈들이 흐름이 또 돈을 돌릴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쟁에 당기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역량을 주면서 최근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와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 백신과 치료제들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소경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불러드릴게요 미국의 인프라 예산이 지난번에 곧 발표될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9일 안에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지난번에 인프라 예산 통과하면서 80억 달러의 수소허브를 설립한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전지나 태안광 그 품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져 있는 수소경제의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각광을 받으면서 부각이 되면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ETF 글로벌X 하이드로젠 ETF나 각종 해외에 있는 ETF 그리고 종목별로는 블루머에너지 주산퓨어셀 S-PureCell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만 크게 움직였었어요 얘들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움직일 껴어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산퓨어셀 하고 S-PureCell 이런 종목들이요 수소 관련된 수소 그동안 꽤 쉬었죠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미국 시왕 얘기하고 한국 시왕 얘기하다가 한국 시왕에서 삼성그룹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IT 쪽보다는 IT 쪽보다는 제약바이오나 이렇게 수소나 이런 테마 위주로만 계속 움직일 껴어성이 상당히 있다 체감적으로는 단기 거래를 하거나 개별 종목 코스닥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것보다 종목 장세가 되는 게 더 체감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를 바라볼 때는 지수를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즉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면 나도 모두 다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것과 내가 수익 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MSC의 전기 레벨러싱인데 이번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불러드렸듯이 종목별로 레벨러싱 하는 부분 그거보다도요 MSCI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수를 편의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이에요 지금 중국의 중국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중국이 좀 그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보를 겪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커멘트나 우리나라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사실이요 그래서 이번에 MSCI의 이번에 전기 레벨러싱이에요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커멘트들이나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의 테이퍼링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자꾸 이제 이번에 지금 고인모고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시황이 약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전체 시황이 크게 빠질 거냐 이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쉬웠던 경기민감주 있죠 얘들이 조금씩 올라올 계약성이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 중에 기술주가 될 수 있고 바이오드가 될 수 있고 2차전지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이 쉬긴 쉬었지만 경기민감주가 올라오는 동안 얘네들은 꺾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왜 그러냐면 CPI와 PPI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건 상관없이 구조적 성장주는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삼정전자가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불러드렸던 종목들, 기판 종목들, 인덕터 종목들, 조켓 종목들, 후공정 종목들 그리고 덕산 데오륵스와 덕산 테코피아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알죠 여러분 아시죠 얘네는 삼성의 수주가 지금 2개 벤더에서 3개 라인 더 들어가기 때문에 3개 라인에서 2개 라인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적이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자꾸 쳐다보면 이익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늘어나는 거죠 얘네들은 특히 산업 섹터 자체가 꺾이지 않았고 또는 섹터에 이슈가 있었을 때는 계속 부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니셈도 우리가 몇 번 살펴본 종목 중이죠 유니셈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도 굉장히 좋아요 제 눈에는 참 좋은 이쁜 차트 이고요 얘네도 실적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1,100억 뿐이 안 되는데 성장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이익이 15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 뿐이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이 또 이렇게 눈에 띄네요 보니까 제가 종목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쪽에 주로 IT 쪽에 종목으로 한 10개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주에는 삼성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거리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시장은 위쪽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위로 3,300억을 돌파하면 삼성전자 때문에 돌파하는 거예요 신고인수 내고 꺾일 거다 계속 고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밀린다 밀리는 것도 제한적일 거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많이 밀릴 것 같지 않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전기전자가 위로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걸 쫓아가서 지수가 3,300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고다라고 해서 위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걸 추정해서 매수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케이처마크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로 말씀드렸고요 네이버에서 카페24에 지분 20% 인수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요즘에 어떤 생각을 계속 하냐면요 전에 왜 한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CJ E&M에서 지분 인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인수해야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진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콘텐츠라고 봐요 저는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요거죠 요거 요 화면이요 하이브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SMJ 콘텐츠들이 대원시 미디어, 덱스터 이런 종목들하고 메타버스에 있는 종목들하고 그리고 XR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얘기한 거예요 CJ E&M, 맥스트, 버넷트, 라운테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무슨 제가 왜 요 뉴스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CJ E&M이나 이런 소위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플랫폼 회사들은 그 안에 콘텐츠가 풍부하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증권회사이든 은행들 금융 플랫폼이 있으면 금융 플랫폼 안에 콘텐츠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있으면 그 안에 콘텐츠에는 아주 괜찮은 상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데 가까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거기서 인속, 인터넷으로 소설 보는 또는 만화, 거기에 있는 만화 그리고 그 안에는 게임 또 그 안에서 벌어죽 볼 수 있는 서로와의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처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NM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회사들이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또 저런 것도 있죠 마케팅 플랫폼 회사는 에코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잘 볼게요 이거 많이 올라왔어요 하는 일을 보면 TNT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어서 시스템 컨설팅, 이메일 마케팅 대행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는 온라인 광고 대행하고 광고 제작하고 광고 매체를 하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그중에 주력 상품 어떤 것들을 열심히 잘 팔아 뭐랑 똑같으냐면요 우리 홈쇼핑 있잖아요 TV에서 하잖아요 홈쇼핑을요 지금은 홈쇼핑은 사실 어찌 생각하면 홈쇼핑도 이제는 유튜브로 와야 되고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밖에 있는 오프라인 상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다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기껏 가야지 갈 수 있는 게 소위 PPA라고 해가지고 방송원에 가든지 아니면 홈쇼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플랫폼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에코마케팅도 그런 회사의 중에 하나고요 브랜드엑스... 전에도 이거 설명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 브랜드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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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코마케팅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회사이군요 이런 회사들이 저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네들이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우량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정말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좋아지는 세상이 돼야지만 돼요 콘텐츠가 인정받는 회사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헬스케어 소프가 될 수 있고 만화가 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의류 부분도 될 수 있고 의료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주식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보중권 이트랜드 교보중권의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에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따로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함께 정보를 제공 드리고 스팟시왕이나 종목 종목을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댓글에 맨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8월 말일 날 마감돼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는 처음에는 좀 광고 말씀드리다가 7월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8월 말에 마감이 되니 한번쯤 읽어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를 해 주시면 거기서 지금 나름 그 부서에서 저희 있는 디지털 영업 부서에서 영업팀에서 열심히 정보 제공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자료들을 같이 올려 드리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공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자료들을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게 스팟시왕과 그리고 그냥 종목들 눈에 확실히 띄는 종목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관심풀에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매수 매독 그렇게 증권자 직원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관심종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거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8월 말 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 지금 9시 23분 지났고 시간은 한 45분 지났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린이들 다녀와 가지고 좀 피곤한 가운데 진행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느낀 날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오늘 간략하게 시작 잘했다 어떤 날은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중군난방 했지만 굉장히 오늘 내용을 좋게 받아들이겠구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시왕 자체보다 시왕이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뚜렷하지 않죠 이번 주 시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과 오늘은 차트비를 별로 얘기 안 했고요 내가 대응 전략과 그리고 나는 보면 종목은 어디 쪽에서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오늘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주말 밤 푹 잘 쉬시고요 힘차게 또 다음 8월 둘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실패도 해보시고 투자의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읽으시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좀 그동안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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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